아, 지금 보여요? 네 집 잠겼는데 왜 안나오지? 어? 이스트 집 잠겼네 그러네 기존에 서요 여기 또 빨리 안녕히 가요 잘했어요 가스 아파트 같은 게 들어가 퇴파티에요? 아래에 들어가자 이런거 저 창고 쪽 바로 줄게요 확인 어 창고 쪽에 다 내려왔는데? 뭐야 창고 쪽 다 내리고 2층 집 좀 투명 아니 바로 말고 무기 좀 오케이 샷컨 아 아 맥끼리 저도 맥끼리를 주냐 맨날 맥끼리 진짜 왜 만든거지 총을 내려간거 보고 있을게요 한 명 수리탄에 하늘나라 갔고 가버렸네 2층 집 발 소리는 계속 들려요 차 사운드? 거기 타고 들어와요 거기 타고 들어와요 옥상에 있네 뛰어내렸고 2층 집 꿀집 쪽으로 들어가요 꿀집이랑 다른 파티 같은데? 아 같은 파티인가? 꿀집 진입했어요 꿀집 안에 두 명 확인 잠깐만요 저 스카드 금방 들어갈게요 제가 한 명 이리로 와요 한 명 1층 집 들어갔어요 한 명 꿀집 한 명 1층 집 한 명 꿀집 나왔어요 왜 얘가 기절하냐 흐흫 걔 개피에요 오른쪽 오우 오우 저 하나 주세요 그러면 어 올라갔나 두 명 두 명이에요 저 왼쪽으로 놓을게요 화면 깨져요 네이스 철창에 남아다 이 실화냐 이거? 그쪽 가면 있을 거예요 아 이거 살리고 있는 거였구나 네 아 있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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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핑 정핑 집이 살짝 보였어요 제가 반대편? 네 그 집 안에 있어요 지금 더 이동하는 거 쫓겨요 한 명 더 한 명 더 똑같은 집 있대 아니 구슬게요 저 금지 오케이 쟤도 어이없겠다 한 명씩 터놓은 거예요 수도 이거 그런가 음 털다가 털다가 너무 온건가 제발 저희를 주시옵소서 아 너무 머느래요 안 떨어뜨리는데 떨어뜨리고 온건가 나 각박하네요 대박 공장 청소리 아 한 명 체크 여기 있어요 이쪽란에 어디요? 아 제발 한 명 왔어 아 좀 왜 이렇게 안되나 어디요? 얘가 제가 볼 때 얘가 부자입니다 삼도 끼고 있어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거네 아파트 총 소리 거기 오 얘 뭐야 얘 뭐야 너무 불쌍해 진짜 얘도 어이없겠다 네 뭐 뭐 다음 배급을 찾아가야 되는데 손 나 저기 어 이거 해결다 이거 이거 느낌 해결 이건 해결인거 같은데 아니면 스킨 없어도 힐 처음 한발 차에 맞은거 못해서 320쪽 소리였던거 일로 키워보세요 네 왼박하는 소용없으니까 이거 처음 한발이 차에 딱 박힌거부터가 수상했어 네 액이야 액이야 100% 액이야 이거 98이면서 박으면 하는데 내가 응 그 쓰라서 이거 미치구상하게 그러겠다 차고집이 있는 근처 같은데 네 차고집 근처긴 한데 아니면 차고집 옥상에서 그 실각으로 쌓았는지 여기 보이는 각이거든요 보이긴 해 아 저 차 저 차 뭐해 저 아니 아니 차고집 실각? 아니 언덕이 언덕이 30% 올라왔다 올라왔다 확인 확인 저 일단 사각 사각 오 한대 맞췄어요 제가 그새 붙었네 세액인가? 내가 붙으면 안좋은 오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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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붙으면 오히려 불리한데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이게 너무 빠른데 세액 같은데 저렇게 빨리 붙는다고? 그니깐요 아 뭐 리플레이 부분만 알겠죠 이거는 보급하나 이 방향 여기있죠 안돼 와 더 오른쪽으로 붙었는데 제가 잡아볼게요 한번 머리 없으시니까 조심하세요 자 나와라 자기장 걸려라 제발 와 실각으로 쏘네 아 저거 보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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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와요 뒤에 아 이러면 안되는데 친구인가 이거 쏘지 말자 친구는 아니어라 친구 아니에요 두 명이다 두 명이예요 우리 본거 같은데요 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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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핵 개 잘 쏘는거 봐 한 명 한 명 한 명 내렸어요 확인 핵 핵 핵 보인다 핵 한 대 두 대 아 넘어갔다 아 이걸 못 잡네 너무 빠르다 근데 핵이 좀 빠른데요 달리기가 좀이 아닌데요 저 정도는 핵이 저거 잡겠다고 대놓고 몸 내놨다가 아 그 타임 오 뭐 아씨 또 절로 갔다고 저거 저기 다 접어졌어요 저기 능선 위에 차까지만 달릴 수 있음 좋겠네 또 왼쪽으로 왼쪽으로 아 오케 체크 왼쪽 위치 체크 한 대 한 대 더 머리 없죠 나이스 아 아 진짜 저거 제거 먹지 말자 저거 더러워도 안먹었나 더러워서 핵쟁이 새끼꺼 안먹는다 야 이걸 또 잡았네 저희가 지나가다가 죽은 애 한 명 있어요 UAC 중간쯤에 있을거에요 UAC 네 아 봤어요 UAC쯤에 있을거에요 여깄다 저희가 기어콩 해냅니다 타와 봐요 오케 아 안 돼 두명 나이스 나와 나이스 너도 이제 갈 준비해야겠다 지금 잡은 일평집 먹을래요 아니면 여기 뜨실래요 노란핑 전 잡은 데 있을게요 잡은 데 넓게 있으면 얘들이 근데 원래 여기 일평집에 있었나요 여기 노란핑에 저기 일평집 있었나? 여기요? 예 있었어요 원래 저기 원래 있던거였나요? 왜이렇게 없던거 같은 느낌이 들지 아우 너무 청소네 그 아파트에 있어요 아파트에서 소음기 소리 계속 들리는데 아 보여요 이쪽 아파트다 여기 어디요? 여기 3층 노란핑 3층 오른쪽 중간 창문 두개 두대 맞췄어요 한 명 거기 둘 다 있어요 노란핑 3층 오른쪽에 계속 빼꼼하는데요 졌어요 저 학교 쪽엔 없겠지? 여기 나와 있어야지 아직 보여요? 네 집 잠겼는데 왜 안나오지? 확인 어? 이스트 집 잠겼는데 그러고 보니까 하나도 안나오네 다 뒤졌나? 차와요 아 오토바이 체크 아 오토바이 나이스 둘 다 하나 라스트 아파트 같은데요 그러면 2대2 네 아파트 옥상에 한 명 달랄게요 쪄까 안죽지 뭐 옥상 한 명 체크 옥상 한 명 들어갔어요 옥상 한 명 개피 저 좀 푸시할게요 저거 넵 엘러트나 끌고 가면 돼 옥상에 한 명 옥상에 한 명 어차피 얘들은 붙어야 되고 나는 이 집을 자리 잡을 거고 너희들은 나오면 뒤지는 거고 부스스 완전 토템인데 나왔어요 앞에 2평집에 한 명 아이고 수리탄 그렇게 막 던지면 쓰니 옆에 단패락에 한 명 오케이 단패락에 피 야 수리탄 한 번 맞아볼래? 수리탄 그렇게 던지는 거야 2평집 뒤에 두 명 타 확인했어요 차 깔린다 3P 1평집 뒤 기절 한 명 달려있어요 왼쪽으로 집에 붙어있을 거예요 지금 어? 지금 돌은 뭐야? 그렇네요 나이스 나이스 아우 핵 잡는 거 너무 힘들었다 핵 핵쟁이 보러 갑시다 마지막 2,000원 가자 마지막 2,000원 가자 아아아아아아 음 달렸네 움직이질 않냐 계속 머리 노릴 생각마고 얘 11킬이었네 와 스웩은 아닌 거 같아요 스웩은 아니네 여기서 죽나? 우리한테? 유로시님이 두 대 치고 내가 마지막 헤드 한대 야아 야 핵 고수네 일단 지향사격 먼저 한 번 하는 거 봐 얘 지향사격 먼저 조준한 다음에 정조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샷 날림 야아 야 핵 고수네 일단 지향사격 먼저 한 번 하는 거 봐 얘 사실 리셋이 안 됐어 내가 제가 더 뭐 잘하는 애를 잡았다든지 키를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오 41등이다 인게임 리더보드 41등이야 지금 41등이다 이 판 41등판이었습니다